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미래일이니까 누가 정확히 알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가장 크게 걱정합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뭐가 뭔지를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겁니다. 의사들은 아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국민들이 큰 고생을 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도 김홍식 배산메디칼내과 개원님께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 같냐? 이거를 개원 입장에서 한번 내다본 겁니다. 혜야님께서 암환자에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분의 어머니 되시네요. 아주 어려운 분야를 하시네요. 소청가의 소아암들을 담당하시네요. 보시죠. 의대 정원을 확정하여 발표했으니 이제 의사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라는 식으로 윤 대통령께서는 6월 24일 이후에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7월 25일에도 발언하셨는데 그거는 뭐 간단하게 그냥 지방자치단체장들 모아놓고 뚜벅뚜벅 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과 시아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의 상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는 듯합니다. 결과를 안다면 도저히 지금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김홍식 원장님 말씀은 모르기 때문에 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진행될지 오랜 30년 정도 여러분 개원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6월 2일 날 9월 6일 날 의과대학 신입생 수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의과대학 정원이 실제로 시작됨을 뜻합니다.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사직 전공의들도 내년 2월 모집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령 의과대학생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휴학한 1년생과 정원된 신입생을 교육할 인프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복귀가 의미가 없어 복귀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언제까지 거부한다는 말인가 싶겠지만 평생 의사로 살게 될 의대생들이 한 해 두 해 공부를 빨리 마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본인들이 처하게 될 의료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되어 들어올 신입생까지도 정원을 처리하길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이제 우려를 하셨네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몇 년간 의사 수급과 공급입니다. 전문의 수급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도 필수 의료를 극소수 의사들이 힘들게 유지하고 있는데 진로를 이어줄 후진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젊은 의사들부터 수련병원과 대학병원을 이탈하여 다른 직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는 무슨 말씀이 든 거 아니까 지금 3차 진료기관 대학병원 등을 비롯해 대형종합병원들에 지금 남아계시는 의사와 전문의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번 아웃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가슴이 안 와닐 겁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세브란스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세브란스에 전공의가 빠졌다는 이야기는 최소 56%에서 80%의 의사들이 빠진 겁니다. 전공의들이 초과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브란스 병원에 100만큼의 의료진이 있으면 의료진 가운데 최소 56에서 최대 80% 정도가 빠진 겁니다. 그 의료진은 기본적으로 간호사분들은 보조를 하신다 생각하니까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자동차로 따지게 되면 엔진의 80%가 빠진 겁니다. 80%가 빠진 상태에서 병원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80% 담당하던 것을 아무리 여러분들 수술 건수나 이런 걸 줄이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지금 여러분들 현재 대학에 머물고 계시는 대학 교수분들하고 전문의들 함께 가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병원이 정상 가동이 되려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100이 돌아가야 되는데 56에서 80이 빠진 상태에서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의료 지원하는 인력들이 그대로 고정비와 그대로 지출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뭡니까 지방대학병원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억 정도의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다 떠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243명 정도가 상반기에 전년도 대학을 떠나셨던 분만큼 여러분들 뭐가 지금 생긴 겁니까 상반기에 대학 교수분들이 그만둔 겁니다. 이거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대통령께서는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참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보시면 윤 대통령이 뭐다 뭐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평생 그냥 검사로 살아오셨으니까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저 양반이 지금 어떨까 하기에 여러분 그렇게 피의자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뭐 뭡니까 나쁜 놈들을 때려 못 잡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놈 사정은 불문하고 뭡니까 그냥 뭐죠 압박해야 여러분들 죄를 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분초를 다투는 환자들이 진로의사를 찾아 헤매다 절명하고 국가는 의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모든 중증 응급 환자를 헬기로 실어 병원 한 곳에 모아 전시체계처럼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무에 시달린 남은 필수의로 의사마저 떠날 것입니다. 필수의로는 완전히 막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 글을 기구하신 김홍식 30년자 내과 개원 의사선생님의 이야기는 필수의로가 완전히 종식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필수의로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대학을 그만두고 떠날 거다는 겁니다. 다르게 해야 하면 수술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쉽게 보통 시민들이 그럼 뭔데요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하면 당신이 수술을 못 받거나 수술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 일정이 확실하게 늦어질 거다. 병 안 걸리면 다행인데 병 걸리면 큰일 난다 이야기인 겁니다. 돈 벌이도 안 되고 퇴근도 못 하고 병원에서 쪽잠을 자야 함을 모르지 않고 필수의로에 지원했다가 정부의 닥지스로 필수의로가 막을 내리면 병원을 떠나는 의사들은 자신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후회할 것입니다. 필수의로의 몰락을 보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로에 더더욱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부족해진 필수의로 의사수로 인해서 정부가 더욱 간섭하고 무리하게 근무를 요구할 것이라고 필수의로와 부르고 노예의로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도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떨어질 것이고 과로로 쓰러져 죽지 않는 한 진로를 강요당할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가 의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의사들은 이제 히포클라스테스니 봉사니 희생이니 귀등으로 들을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한 현직 의사분께서 이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사는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보는 윤 대통령은 음주운전으로 의로를 치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 벌어질 의로 몰락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은 음주운전이 아니고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지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년에 내후년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증 응급에 걸리지 않게 최대한 검진 자주 하시고 일단 유사시에 외국으로 날아가 치료받을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하시고 지천명해야 되십니다. 이렇게 하려면 중산층의 재력으로는 하기 힘든 겁니다. 외국 가서 이러면 중산층이 치료 어떻게 받을 겁니까? 자기 달아 놔놓고 비사서 못 받습니다. 지금 소청과도 전문의 때보다 더 노동하고 있습니다. 더 노동하고 있던 거죠. 지금 개원가는 세금 추정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을 다 이렇게 의사로 만드셨군요. 해하님이 좋은 나라에 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좋은 나라에 났으면 미국은 의사들 얼마나 대접받습니까? 어디서 나는가 그렇게 중요하죠. 하긴 아프리카보다 나으니까 그래도 고마워할 나라지만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너무 가혹하죠. 병이 안 걸려야 되는데 병이 본인이 노력한다고 안 걸릴 수가 있는 건 아니지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 땅의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될 망정 필수 의료는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필수 의료는 눈물 적은 빵을 먹으며 힘들게 버텼는데 울고 싶은데 윤 대통령이 빵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현실입니다. 이 사회는 돈을 조금 아끼자고 급도 없이 의사들을 너무 배제했습니다. 배려하고 감사해도 시원찮지 않은 판에 대화할 필요도 없다고 망발했습니다. 의사가 등을 돌리면 죽음의 위기가 닥치는데 몰락의 시작이 2024년 9월 6일 수시 모집이 될 것입니다. 필수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의료 포맷이 자리 잡을 때 이 사회가 각성하여 제대로 의사들과 협의하시기를 권합니다. 김홍식 30년차 내과 개원님께서 아주 AI도 잘 쓰셔가지고 AI의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The beginning of the downfall 몰락의 시작 2024년도 September 6, 9월 6일 아주 멋지게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하셨네요. 이 김홍식 선생님 글을 보고 다른 분들이 무슨 생각하시나 궁금해가 여러분들 하단을 보니까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이 입학하게 되면 그들도 실상을 알게 되어 아마도 더 극렬하게 재앙할 겁니다.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입학하면 알게 될 겁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의료 분야에 계신 분들은 큰일 났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니까 여러분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남긴 글을 소위 의견을 통해가지고 현장을 훨씬 더 생생하게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썩은 정치인과 국민들의 사탕발림 포퓰리즘에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충남권의 최대 대학병원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충남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민들이 새로운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서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권의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 인원은 인구 비례로 볼 때 부산권역이나 대구권역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의료가 몰락하는 지역경제와 인구 소멸의 만병통치약이 되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할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드물고 난 생각을 자주 합니다. 사람이 줄어들는데 기존의 여러분들 시설을 잘 활용해야 되지 또 건물 짓고 이렇게 왜 하냐 이야기죠. 이러니 대한민국의 재정위기를 앞으로 피할 수 있겠냐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노후가 준비된 퇴직자 신세입니다. 일본은 노후가 준비된 퇴직자 신세이기에 국력은 쇠태했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유지하고 있지만 대외 자산이 엄청나게 일본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무역을 통해서 돈을 오랫동안 많이 남겼으니까. 대한민국은 20년 30년 뒤에 베트남이나 인도시아 수준으로 추월당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너무 설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선 자가 뒤쓰고 뒤선 자가 앞섭니까? 흥망승세라는 것이 돌고 도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허물을 차지하고서라도 자식이 없어 미래에 이해관계가 없는 강아지가 자식인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슬픔이자 불행입니다. 국가 지도층의 도덕적 자태가 곧 국민의 도덕적 자태가 된다는 고대 철학자의 고원이 오늘따라 머릿속을 계속 맴듭니다. 조선 말기의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신의 출세와 영달이 최우선순이었던 매국노들과 자녀들을 모두 미국으로 보내놓고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나라를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는 지금의 포퓰리스 정친들과 관료들이 너무 닮아 보입니다.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디스카운트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체험해 보지 않으면 참 알기가 힘드니까. 이제 현직 의사분이십니다. 처음부터 원가의 70%에서 건강보험 수가가 정해지고 매년 물가상승률이 33.5%포인트 그리고 숙가인상률이 1%포인트로 올리고 이게 점점 이제 물가상승률과 숙가인상률이 간격이 커져 가지고 그 간격을 비보험으로 메우다가 이제 점점 이 비보험으로 못 메우는 그런 과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람이 안 가게 되고 이제 의료소송 등으로 한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산부인과라든지 소아청소년과라든지 흉부외과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의사 정원 증가는 그런 경쟁이 더욱 심해져서 경쟁력 약화된 과는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이르러서 전공의 이탈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공의가 떠나게 된 이유가 이제 도저히 이걸 해 가지고는 앞으로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된 겁니다. 의사 수를 증가시켜서 뭡니까 사람값을 확 낮추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걸 보고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의사분이십니다. 의료견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전체주의식으로 압박당해온 겁니다. 지난 40년 이상을 무엇이든 적당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노예로 만들려고 하면 상대방의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나 국민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수의를 선택할 의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의사분들은 앞으로 의료환경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거다 한국이란 나라가.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는 선거제도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장악됐기 때문에 그거를 대부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것까지를 다 본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넣어가지고 본인의 이번에 아주 좋은 계기니까 잘 생각해서 전공의들은 의사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수련을 다른 데서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의과대학생들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본인이 행복하게 기량을 발휘하고 그 기량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제대로 가격을 치울 수 있는 곳에 머무는 것도 좋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조국과 국가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라 이런 이야기는 저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행복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제 현직 의사분이십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부인과 진료를 하지만 산과 진료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분만은 비용이 나오지도 않고 의료사고가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산과 진료를 고집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의사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만을 영어로 레이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어려운 일인 거죠. 행편없는 숫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만을 담당하는 그런 병원들이 계속 축소가 되어 가지고 아웃성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경제학자 눈으로 보게 되면은 가격 통제를 한 30년 40년 하게 되면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낮은 숫가 이렇게 하지만 전형적으로 가격 통제거든요. 가격 통제인데 그 가격 통제를 훨씬 더 가혹하게 하는 분야가 필수 의료가 바이탈가고 그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포괄수가제라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박민수 차관이 주도해 가지고 산부인과를 몰락시킨 포괄수가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겠어요. 그런데 뻔합니다. 포괄수괄제라는 것은 산부인과에 대해서 훨씬 더 가혹한 가격 통제를 실시한 거죠. 그러니까 병원이 도산하고 경력량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산부인과 전공인들이 많아진 겁니다. 숫가가 워낙 낮은 겁니다. 낮기 때문에 대학병원들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제가 화장 장례식이나 이런 부분을 부대 비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보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구나 하는 부분을 보는 거죠. 가격 통제를 오래 하면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싼 게 비짓득인 게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지금 대한민국 이름 대학을 16년째 등록금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싸니까. 대학이 망하는 겁니다. 제 가격 지불하지 않고 대학 서비스를 받으니까 그냥 다수가 대학 교수를 찾지 않은 겁니다. 오래 휴지될 수 없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가격이 원가를 반영하는 노력들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16년째 이름 동결되고 있는 대학 교수 봉급을 매년 치라도 뭡니까. 물가 반영률이 반영될 수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망가지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